닭을 튀겨서 먹었을까 맛집이란 맛집을 다 꿰고 있다는 찐 광양인이 추천하는 복날 특집! 광양 닭 숯불구이 찐 맛집 궁금하시죠? 팀장님 저희가 초봉이어서 맛집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또 맛집 하면 또 깨고 있어요 입이 또 입맛이 까다로워 우리도 간장하면 또 닭 숯불구이 나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 그게 맛있어 어디가 맛있어? 옥룡에 어디 보면 갑자기 이름을 생각이 안다고 옥룡? 어디? 그 차, 차 어디잖아 일단 옥룡으로 먼저 가봐 아 옥룡! 안녕하세요 왠지 저희가 지금 옥룡면에 맛집을 찾으러 왔거든요 정말요? 저희 옥룡면에서 정말 다양한 식단을 간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게 한 게 있긴 한데 어딘가? 이름이 바로 산장이라는 곳인데요 메뉴가 뭐예요? 거기 닭구이가 정말 유명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요? 부모님 메시고 갔어요 오 정말 옥룡면사무소 김도연 주무관의 또또또한 집 시원한 계곡에서 맛보는 닭 숯불구이라니 게다가 반찬도 남다르다? 그게 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그게 팥김치야 우리 관양회사만 거의 계속 통통하네 그게 좀 오래돼가지고 먹어보면 깊은 맛이 아주 좋아요 보고 있으면 치나물 치나물이나 여기서 직접 백운산에서 채취해가지고 바로 그냥 확실해 확실해 오 진짜요? 의심해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몸풀기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백운산 기운을 듬뿍 받고 절아 더 맛이 좋다는 나물부터 남도시 김치까지 이거 안 먹고는 못 베기죠 참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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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석쇠가 구리로 됐잖아 구리 구리가 예를 들어 존도률이 높아서 구리 석쇠로 구워야지 진짜 맛있어요 아는 사람마다 안다는 닭요리의 진수 소리만 들어도 군침 꼴깍 넘어가게 하는 광양 닭숯불구이 맛깔난 자태에 흠잡을 데가 없고요 그렇다면 완벽한 비주얼만큼 맛도 따라와 줄까요? 짠 전방 닭가슴살을 먹었는데 퍽퍽 흘질 않았는데 지금까지 왜 닭을 튀겨서 먹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먹었던 닭숯불구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육즙이 살아있고 이 부드러운 그 식감 부드러운 식감도 있으면 쫄깃쫄우는잖아요 네 맞아요 자 검치 백운산 검치 압자님한테 봐 야들야들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까지 꽉 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소냐 와 와 와 와 와 입안에 꽉 차는 이 육즙이 정말 이거는 먹어보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먹다보면 어느샌가 한판 더 를 외치고 있다는 광양 닭숯불구이의 시명적인 유혹 그 어떤 조합으로도 환상적인 케미를 자랑할지어니 순식간에 입속으로 사라지는 마술이 펼쳐진다 원래 보통 봄나라면 이제 대부분 흔히 치킨이나 삼계탕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실장님 그 장어나 장어? 네 장어나 뭐 이런거 얘기하는데 닭숯불구이다 역시 네 여름 나는 데는 이 닭숯불구이가 최고겠다 네 이거 먹고 나니까 지금 막 힘이 막 나잖아요 막 실장님 어? 근육이 좀 생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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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릴 광양 닭숯불구이의 완벽한 마무리 닭죽을 빼놓을 수 없겠죠? 몸에 좋은건 두 말하면 잔소리? 차원이 다른 진한 맛에 한입 두입 먹다보면 나도 모르게 한그릇 뚝딱 비우게 된다는 말씀 가서 아무 데서 먹은 것보다 이렇게 백운산의 기운을 딱 받고 계곡 옆에서 역시 그다음에 물소리 쫙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먹다보면 또 땀도 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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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옆에 계곡으로 가서 펑당 빠졌다가 또 와서 다시 한 번 더 먹고 아 아 무더운 여름 허한 기력을 살려주는 특급 요리 영양이면 영양 맛이면 맛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다? 여기에 시원한 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까지 건강한 여름을 꿈꾸신다고요? 그럼 광양으로 오십시오